자 지금부터 녹화할게요 우리가 이 게임 이론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는 시선 활용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딱 봤을 때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나는 이럴 것 같은데 이럴 것 같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누구나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가는 거지 한두 단계를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좀 더 구체화해서 수치화해서 정량화해서 그걸로부터 최적의 결과를 내는 거지 특히나 이 그래프 게임 이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필승 전략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반드시 이것들의 최적의 상황,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기가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이론을 우리가 다루는 목적성은 뭐냐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걸 좀 더 구체화해서 거기서 최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부터 모델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모델링을 구체화하고 그 모델링으로부터 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모델링으로부터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지 예측하는 데까지가 그 목표의 최종의 그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주어진 정보로부터 모델링을 하고 그런 모델링이 얼마나 잘 피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피팅된 모델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그거를 얼마나 이제 적합도를 맞게끔 하느냐 거기가 이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게임 이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할 수도 있고 뭐 그냥 그저 그런 뭐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게임 이론의 가장 이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게임 이론은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미치는 상호의 전략적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았냐 연구에 대한 이론이다 그래서 이 전략을 어떻게 짜는에 따라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 게임 이론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죠 기본적으로 플레이어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룰이 있는 거고 그리고 페이백 그 결과로부터 이제 보상들이 따르는 거고 그래서 이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제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켜서 우리가 보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지금 점수를 매기는 그죠? 점수를 구체화시켜서 점수를 매기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다음은 이 다음의 이제 결과는 이걸로부터 최적해가 존재해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고 끝이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이제 값을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면 이걸로부터 최적의 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이럴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걸로부터 최적의 해가 결과적으로 이 네 개 중에 어떤 걸로 흘러가는가를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회피할 때 그러니까 경찰이 회피한다고 했을 때 철검인의 입장에서는 회피하는 게 더 나은지 대결하는 게 더 나은가 여기서는 요게 더 낫죠 회피하는 게 더 낫죠 10을 얻으니까 8보다는 10을 더 얻을 거니까 그렇죠? 그렇고 그 다음에 만약에 경찰이 대결할 거라고 예측이 됐을 때 철검인은 어떻게 하면 유리하냐면 4하고 마이너스 5니까 당연히 이것도 철검인은 회피하는 게 더 낫지 그러니까 경찰이 강력 진압을 한다고 봤을 때 철검인이 회피를 했을 때는 4를 얻는데 철검인 대결하면 마이너스 5거든 그러면 그 둘 중에 선택권은 당연히 4를 선택하겠지 마찬가지로 경찰이 회피한다고 했을 때 진압을 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철검인은 회피하면 10이고 대결하면 8이니까 여기도 10이 더 유리하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경찰이 회피하건 대결하건 철검인의 입장에서는 회피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철검인은 회피를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겠지 바꿔서 철검인이 회피한다고 했을 때 철검인이 회피한다고 봤을 때 경찰은 회피하는 게 유리할까 대결하는 게 유리할까 그러니까 여기가 10이고 마이너스 6이니까 경찰도 회피하는 게 유리해 철검인이 회피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10이고 마이너스 6이니까 10이 더 유리하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철검인이 대결한다고 봤을 때는 경찰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니까 이것도 회피하는 게 유리해 그렇게 되니까 이걸로부터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죠 이렇게 가겠지 왜 그러냐면 지금 화살표들이 전부 다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몰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얘는 이렇게 점수 배점이 되어 있으면 점수 책정이 되어 있으면 이게 철검인 측이든 경찰이든 둘 다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자기들이 전략을 짰을 때 얘들이 두 가지 선택권인데 둘 중에 어떤 걸 하더라도 우리는 회피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둘 다 회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게임이론의 시뮬레이션 이렇게 해서 모델링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게임이론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점수를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수치화하는 게 중요해요 이 수치에 따라서 화살표가 달라지지 그러면 결과들도 달라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게임이론은 게임이론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를 수치화하는 작업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수치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치화하고 나면 이거는 방금처럼 이거 할 때 최적, 이거 할 때 최적은 첫 학생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은지 선택하는 거 그래서 이 점수를 어떻게 주느냐가 굉장히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줬을 때 이게 상당히 예측 가능한 모델이 되는 거죠 좋은 예측 모델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랬을 때 이거는 지금 화면은 왜 자꾸 꺼지지 애들이 그리고 화면에 얼굴 안 보이는 사람들은 뭐지 화면에 얼굴이 다 보여야 되는데 켜놓기만 하고 얼굴이 사라진 사람들은 뭘까 처음에 시작할 때에 비해서 또 사라지는 사람들은 뭘까 굳이 내가 이름을 불러야 되나 초등학교처럼 얼굴 보여주세요 화면에 얼굴 지금 얼굴 안 나오는 사람들은 딴 거 하고 있거나 다른 데 갔거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건데 시험 아직 안 끝났나? 원래 시험 끝났어야 되지 않나? 이번 주에도 시험치 아직 시험 남아있는 사람 손 많이 남아있네 시험 기간 월요일까지인데 화면에 얼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얼굴 나오게 해주세요 지금 5명 안 나오는데 계속 안 나오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초등학생처럼 일일이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체크해가지고 화면에 얼굴 안 나오는 사람들은 다 결석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이제 좀 제대로 하려나 제발 나를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초등학교도 아니고 대학교인데 대학교인데 그렇게까지 막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려면 들어오고 안 들을 거면 아예 들어오지를 말던가 이게 그러니까 할 거면 똑바로 하고 아니면 하지 않는 게 낫지 이것도 아니면서 저것도 아니면서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두 시간을 여기서 할애할 거면 들어왔으면 두 시간을 할애하라 하는 건데 그럼 두 시간 동안에 이거 하면서 저거 하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효율 안 좋아요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면 그 효율이 좋냐고 안 좋아 집중력 떨어져서 그거 그냥 두 시간 동안 영어 시간에 수학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면 집중해서 30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해요 집중해서 한 20분도 안 돼요 거의 집중해서 20분 하는 것보다 더 못해요 두 시간 하는 게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논문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살자는 거지 내 말은 시험 때문에 뭐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러면 아싸리 빠져가지고 시험 공부를 그냥 하던가 들어왔으면 뭐 이렇게 하던가 한꺼번에 두 가지 세 가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욕심이야 일을 하면서 게임이론이 그런 건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게임이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여기 수업 들어와서 할 거 말 거 이거 해가지고 수치화 시켜가지고 한번 해봐 어떤 게 더 여러분들이 한테 유리한지 점수 매칭을 해서 해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이게 뭔가가 좀 구체화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이 달라지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대단수의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구체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거나 좀 이렇게 앞서 나가거나 뭔가를 이뤄내는 사람들은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좀 구체적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좀 굉장히 딥하게 들어간다고 뭘 해도 무슨 생각을 해도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딥하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체계가 좀 잡혀지고 구체화된다고 그래서 딱 얘기를 해보면 아 얘는 실현 가능성이 있겠구나 없겠구나 아 그냥 그냥 얘는 그냥 여기서 도망치고 싶은 거구나 아니면 얘는 진짜 이게 하고 싶어서 이거를 해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딱 나와요 여러분들도 딱 이렇게 해보면 그럴걸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보라면 그러니까 자기가 좀 생각을 해본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은 약간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은 그 생각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더 구체화하고 명확화하고 체계화하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 자기계발서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해요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써보고 그것들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점수를 매겨서 어떤 게 우선순위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항상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렇게 맵을 그려보고 그렇게 시키거든요 다 이런 거예요 이거를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표면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는 좀 더 이론적이고 이거는 theoretical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 거기는 좀 더 일반적으로 대중화시켜서 나이브하게 접근을 하는 거고 그 차이뿐인 거고 우리는 대학생 정도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실제 이 상근이 상근이 얘기한 여기서 보면 이 얘기를 이렇게 이거를 듣고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너무 이론적이라가 아니고 이게 게임이론같이 현실적인 이론이 없어요 가장 많이 쓰는 이론이고 실제 기업체나 이런 데서 다 이거 써요 그러니까 전략기업체나 이런 데서 다 이런 거 이런 거 쓴다고 게임이론 여러분들 자료에도 있었겠지만 게임이론이 왜 노벨 경쟁성을 많이 받았는데 한동안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쪽에서는 돈이 안 되면 실용가치가 없으면 경쟁성을 안 줘요 이론적으로 나가고 이러면 현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상대를 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값들을 그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근이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방금 내가 이제 설명한 걸 듣고 나서는 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실제 이 값들을 매기는 게 중요한 거라고 기업체에서도 이 값들을 매긴다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게 예전에 드라마 중에 그거 있었는데 뭐냐면 우아한 우아한 가족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거기도 보면 실제 전략기획실로 막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실제 이 그런 것들 수치화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수치적으로 얼마냐 얼마냐 막 이렇게 이렇게 법무팀에서 막 이렇게 따지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그런 것들이 나와요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심심치 않게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저보다 이런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값들을 수치화하는 이게 실제적으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상황을 그 상황을 점수로 이렇게 이렇게 점수화시키는 거지 점수화시켜서 그걸 얼마나 수치화를 잘 하느냐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 그래서 그 실제 용산 참사 같은 아 용산 뭐 참사지 그러니까 용산에서 일어난 그 일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경찰 측에서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경찰 측에서는 이런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시나리오 이렇게 다 짜보고 어떤 게 유리한지 이런 걸 한단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얘네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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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그래도 얘네들이 죽더라도 자기들은 진압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지 유리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들한테 중요한 실제적으로 거기서 이제 경제적인 측면 아니라 권력적인 측면과 이런 게 다 결부가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사건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경찰적 입장에서는 그 속내를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예측을 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나와 그치 그래서 그 요런 모델링을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업체를 가든 회사 공기업을 가든 사기업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건 다 활용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활용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 선택을 한 게 유리할까 저 선택을 유리할까 항상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심심하면 밥 먹으러 갈 때 이걸 먹는 게 더 유리할 더 내 마음이 흡족할까 저걸 먹는 게 더 흡족할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해보라고 이거를 약간 습관화뜨리라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재밌을 수 있어요 이게 두 개짜리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개짜리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약간 더 복잡해져서 그렇지 다 있어요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론은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든지 다 써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요 이 이론 자체가 물론 이거 이제 계산해가지고 막 이론화 시켜서 논문으로 쓰고 이렇기 때는 수학적으로 수치적으로 계산 좀 많이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모델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이게 설득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값을 매기는 건데 값 매길 때 이렇게 해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대면 수업 있으면 실제 이제 회의를 해보면서 이 모델들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굉장히 좀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하면 좀 더 유리함인데 그걸 못해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요 조별 작업을 조금 이따 시킬 거라서 조별로 하나 해보라고 시킬 거야 해보는 게 남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현아가 이렇게 한 것처럼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일터가 집을 상값에 주고 넘기라고 한다면 집을 나갈 것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철검인 입장에서는 이게 생사 여탁권이 달린 거지. 나가 죽으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거기 집을 나가면 죽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경찰 입장에서는 진압을 하든 안 하든 생존권화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점수 배점을 할 때 점수를 이렇게 할 때 이 철검인 쪽에 쉽게 얘기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철검인들의 하나하나의 사람들의 그 목숨값이지 한마디로 여기는 목숨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측은 목숨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는 경찰은 상명하복이거든 상명하복이고 그러니까 윗대가리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 진압대원들이 뭐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 까라니까 까는 거지 까라니까 시켰는데 안 해가지고 그거를 안 한다?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거의 불새주의의 영웅인 거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은 잘리겠지. 왜냐하면 그 조직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고려를 해서 이 값들을 매기면 달라지겠지. 이 값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값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값들이 어떻게 매겨지는가에 따라서 지금 이 화살표가 똑같나 이거는 화살표가 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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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건 뭐지 경찰이 철측 철거민치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점수를 이렇게 다르게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결과가 달라진다고 여기가 최적이고 여기는 이거 두 개가 최적이고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값을 어떻게 매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해봐야 되는 게 어떤 상황이나 이제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치화하는 작업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치화 시키는 거 결국은 돈으로 환산하는 게 가장 편해요. 경제적 이익으로 여기서는 이제 사람 목숨값을 이제 환원을 해야 되는 거 수치로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돈으로 해서 계산하는 게 가장 편해요. 왜냐하면 경찰 측 이쪽에서 이제 돈으로 계산을 하면 경찰 측에 하면 경찰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찰 측이라고 하면 경찰 측이라기보다는 경찰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기득권의 이런 것들인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제 재건축을 했을 때는 거기에서 노다지지. 왜 그러냐면 그 평당 뭐 1, 2만 원도 안 되는 대란 말이지. 여기가. 그냥 그건 산인 거지. 야산인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 평당 1, 2만 원도 안 되는 거니까 그거를 매입을 해서 다 밀고 건물을 짓는 거지. 아파트를 지어. 그러면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건설하는데 돈이 들지. 그렇지만 이제 아파트를 이제 팔 때 되면 평당 얼마냐면 이때 당시만 해도 평당 뭐 천만 원 정도는 했단 말이지. 평당 천만 원 하면 30평이면 3억밖에 안 돼. 이 당시에는 이 정도 했단 말이지. 이 당시에도 이거보다는 더 비쌌지만 어쨌든 평당 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평당 만 원 하던 걸 천만 원이 되면 몇 배야 지금 도대체. 만 원에서 천만 원이야. 천배잖아요. 그 와중에 아파트 건설 비용을 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몇 백 배의 수익을 창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거는 경제 논리인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경제 논리야. 그래서 이걸로 해서 이제 그 천배가 뛰었단 말이야. 쉽게 해서 천배가 뛰었단 말이야. 그러면 천배가 띈 거 가지고 얘네들이 싸바싸바 하는 거지. 재건축업자들이나 뭐 이런 거 하고 기득권에 정치권이나 뭐 이런 데서 다 조금씩 조금씩 커뮤니션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논리라는 게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계산들을 이렇게 하면 경찰들은 진압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얘네들 쓸어버려야지. 얘네들 뭐 그죠 그냥 그냥 쥐새끼들 너무 극한 표현인가 약간 바퀴벌레들 뭐 그런 애들이니까 그냥 쓸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얘네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을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러지는 않았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네들의 목숨값을 얘네들이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더 하찮게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두당 몇 천만인짜리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내가 말하는 건 이거는 이제 누구를 깔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경찰 측에서는 분명히 계산을 한단 말이지. 경찰 측 대가리들 입장에서는 주최 측에서는 그러면 그네들의 입장에서는 경제 논리로 이렇게 본단 말이지. 그랬을 때 그 경제적 그 환산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이제 포인트인 거고 지금 이제 그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경찰 측 추산과 철거민 측 추산이 전혀 다르지. 값어치 산정반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경찰 측의 입장에서의 계산서와 철거민 측 입장에서 에서의 계산서. 따로 이렇게 따져보는 것들도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있어요. 혜지. 네. 설명 좀 해봅시다. 여기는 없었지만 있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저는 그 게임 이론에서 협조적 게임 이론을 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적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나라는 우선 국민들이 있고 뭔가 좀 그 나라도 그렇고 내 나라도 그렇고 뭔가 배신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하에 네. 일단 국민들이나 일단 지켜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약간 차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비협조적 게임 이론보다는 협조적 게임 이론이 이런 곳에 쓰이지 않을까 해서 적어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능할까요? 방금 얘기한 이 협조적 게임 이론 네. 가능하면 하고 아니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렇다든지 예를 들면 이제 북한과 남한의 관계에서 네. 북한이라는 좀 뭐 위험한 그런 무기를 쓸 수도 있는 나라인데 네. 이제 그 나라의 그런 어떤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약간 그거를 위험을 감수를 하면서 계속 계속 이렇게 차선의 해결책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면서 네. 그런 과정에서 저는 그걸 보고 협조적 게임 이론과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게임 이론이 그러니까 이거 이제 게임 이론을 조금 확장하면 게임 이론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론들이 지금 가장 기초적인 것만 두 개 내가 이렇게 소개를 한 거고 게임 이론은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실제 이 게임 이론은 왜냐하면 모든 분야에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다 게임으로 해서 왜냐하면 그 나와 상대방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양측 간에 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게임 이론을 적용할 수 있거든. 둘 사이의 관계를 게임으로 볼 수 있지. 남녀의 연애 관계도 그런 거고 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을 게임 이론화 시켜서 볼 수 있어요. 둘의 관계성만 있다면 그래서 그 관계성이 얼마나 좀 더 이렇게 이렇게 효율적인가 아니면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가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이론 어떤 게임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냐 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다 가능해요. 그래서 다양한 게임 이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 이거 남북관계 같은 경우 북남 미국 뭐 이렇게 어쨌든 실제적으로 우리가 통일 지금은 통일이라는 것보다는 종전 종전선언 이쪽이 더 맞는 표현이고 종전 전쟁을 지금은 휴전 상황이고 그죠. 휴전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건데 통일 이런 건 없는 거고 통일은 뭐 지금 상황에서 맞지도 않는 거고 일어날지도 않을 일이고 그죠. 종전이 가용한 일인데 이런 것들 이제 할 때 보면 그런 거예요. 실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게임 이론으로 논문도 굉장히 많아요. 남북관계 북남관계 관련해서 게임 이론으로 이렇게 설명한 논문들 굉장히 많거든요.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해서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용의자의 딜레마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죄수의 딜레마는 엄격하게 맞는 건 아니고 용의자죠. 왜냐하면 죄수라는 건 형이 확정돼야 죄수인 거고 그전까지는 용의자인 거고 그죠. 그래서 용의자의 딜레마인데 뭐 어쨌든 그래서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이 있는데 그것들에서 그거를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을 할 때 처음에 한 번 할 때는 누구나가 자기 입장에 유리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둘 다 불어. 왜냐하면 못 믿어볼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현실적으로 막 부딪히면 쉽지 않아요. 믿어주는 게. 왜냐하면 내가 걔를 믿어줬을 때 걔가 나를 안 믿고 불어버리면 자기 살겠다고 불어버리면 나는 독박을 쓰는 거잖아. 두 배로 받는 건데 내가 1년 살 거 2년 살아야 되고 5년 달 거 1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끝까지 믿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지만 막상 안 그래요. 이게 뭐 죄수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죠. 그런 거지. 둘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내일 발표 시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둘이 둘만 시험을 봐. 둘 하는데 야 우리 둘이 하는데 야 그러니까 둘 다 우리 똑같이 오늘 그러니까 어차피 둘이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하자. 그리고 내일 당당하게 시험 보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몇 사람이나 똑같이 그때까지 딱 하고 따로 공부 안 하고 시험을 볼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보면 그게 안 쉬워요. 사람들은 이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항상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요. 선택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확장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발전된 게 뭐냐면 한 번 이렇게 당하잖아요. 그것들을 반복 리피티드 그러니까 그 용의적인 딜레마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했어요. 그럼 당했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된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실습할 때 그러니까 애들 보고 이렇게 막 시켜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하거든요. 믿어줘. 처음에는 이렇게 다 믿어줘. 믿어줬는데 사기 쳐가지고 나 또 돈을 잃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할 때 되면 몇 번 이렇게 이렇게 믿어줘. 근데 이렇게 계속 얘는 나를 안 믿어서 이제 나는 당하는 거지. 그러고 나면 열받거든. 그러면 또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래서 보복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자기도 이렇게 불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게 이거를 쭉 해보면 계속 이렇게 믿어주다가 다시 보복하다가 서로 둘 다 막 물고 뜯고 보복하다가 또 다시 어느 순간 또 믿어주다가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해요. 실제 해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쭉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게임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이제 남북관계 북남관계 같은 경우에도 실제 그런 경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트럼프하고 할 때도 보면 미국하고 북한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힘겨루게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 줄 테니까 하나 해달라 이렇게 하고 요렇게 가지고 했는데 해가지고 믿어서 이렇게 했더니 또 이렇게 또 사기 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안 되니까 또 보복을 하고 요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북남관계가 특히나 외교관계 이런 쪽이 게임 이론으로 풀어가면서 하기에 특히 이제 그 그 Repetive Prisoners 딜레마 요걸로 가지고 하기에 굉장히 좀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게임도 있겠지만 그런 걸로 이제 분석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예측 가능한 모델 만들기도 근데 쉽지는 않아요. 이게 근데 그런 것들로 가지고 이렇게 모델링을 만들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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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을 하는 거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지 흥미로운 일인 거고 그래서 요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협조를 하고 어떨 때는 협조를 안 해. 그래가지고 막 협조하다가 처음에는 협조를 하겠지. 하다가 한 번 당하고 나면 또 이제 비협조적으로 나온단 말이지. 그러다가 또 둘 다 완전 계속 손해를 보게 되면 또 협조를 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간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그래서 요구할 때 이거 해보면 여기에 이제 그 뭐가 들어가냐면 심리학적 내용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리나 이런 거를 분석하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가줘야 돼요. 이런 것까지 가면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좀 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그 다른 쪽의 어떤 전문적인 것들이 지식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좀 더 이게 완성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 웰메이드 모델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갖춰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이런 것들 특히나 이게 이제 리피티드 되는 게임들은 심리적인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처음에 한 번일 때는 그 이해타산적인 게 절대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 심리적인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막 이렇게 작용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이제 다른 측면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까지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좋은데 예전에 이것은 할 때 몇 번 안 해봤어요. 실습하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소개 좀 해보고 그랬는데 뭐 대충 그런 거니까 여기서 게임을 뭘 가지고 하면 해보고 자 그러면 다른 거 많이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초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습을 좀 해볼게요. 내용은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걸로 할게요. 그런데 남북관계 그걸로 하면 기본적인 정보가 좀 필요한데 기본적인 정보가 좀 필요한데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방향을 틀어서 그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그 과목 공부를 하는 것과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계산서를 뽑아서 이제 값들을 매겨가지고 최적회가 어떤 것이 나오는가 어느 쪽으로 나오는가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남북관계 북남관계 에 대해서 그죠 종전협정 그러니까 종전선언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남과 북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게 또 되고 나면 그러니까 남북 아니면 북한과 한국과 미국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을 가지고 이제 종전선언을 가지고 요거 하던지 요거는 선택이야 요거 아니면 한국과 미국 종전선언과 관련된 종전선언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남 자 이렇게 남 부 요거랑 남 미 남한과 미국 미국을 하든지 북한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공부 공부할 때 수학시간에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그 과목에 공부를 할 것인가 다른 과목에 수업시간에 다른 과목에 공부할 것인가 두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 4인 1조로 조를 만들어줄 테니까 토의를 좀 해보시고 지금이 몇 명이냐면 13개 만들어야 되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4인 1조 돼서 수치 매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치를 각각 해서 매겨 봅시다 30분 줄 테니까 수치 매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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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